김충섭 시의장은 지난 21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김천의 보물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김충섭 시의장과 송원석 국회의원, 나영민 의장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만나 석탑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천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석탑으로 김천의 국보로 지정됐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앞으로 석탑의 이전을 위해 기반 여권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석탑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석탑 제자리 찾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